1,000원밖에 안하네. 내가 살때는 3만원이였는데? 하나 사야되나? 이제 오래 썼지 나는 패드에 국물을 쏟는다던지 그런 일이 없어서 워낙 관리를 꼼꼼하게 하다보니까 게임에 관련된 제품들을 저는 짬뽕이나 그런거 먹을때 있잖아요 만약 컴퓨터 앞에서 먹으면 패드 위에다가 신문지같은걸 덮어놔요 안튀게 가끔씩 뭐 뭐 프로그램 뭐 티비같은걸 보면서 먹을때가 있다면 패드 패드에 그런 이물질이 안튀게 관리를 워낙 빡빡하게 해서 집은 개판인데 컴퓨터 관련된것만 깨끗해 집은 개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맨날 방송키면은 키보드부터 아 마우스부터 닦고있잖아 방송킬때마다 저는 컴퓨터를 하기전에 마우스같은거 꼭 닦아요 그 전날에 게임했을때 이제 묻은 기름기라던지 때가 있을수 있으니까 매일 닦아 게임하기전에 근데 게임하는게 이제 방송키는거라서 방송을 키면은 이제 마우스를 닦고있는거지 그것때문에 마우스같은거 난 되게 관리가 치밀하던가 미친 아 나 그거없네 하 하 여기는 안되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난 돛이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돛에 걸리기 전에 죽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 보통 저런 상황일 때 돛을 제거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 주고 저때는 자기 샵바를 믿고 점프하는 그 짧은 시간에 돛 걸리기 전에 먼저 때려잡으면 돼요 드론으로 위치를 봤으니까 저는 드론으로 보고도 내가 일부러 돛 제거 안하고 들어간거지 저런식으로 해야돼 점프할 때 약간 시간이 0.몇초 비니까 덧걸리기 전에 PC방 내가 채팅을 게임 중에는 잘 안 보는데 PC방을 다닐때는 제가 키보드 마우스를 따로 들고 다니죠 제거를 다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가방에 자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마우스 번지대 챙겨서 직접 이제 자기 걸 쓰지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깔고 원래 그렇게 해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야 끝까지 그 적은 목소리를 거 같냐 목소리가 목소리가 덧일리기 조합이 적립되어! 조합이 적립되어! 조합이 적립되어! 조합이 적립되어! AD is deployed, then ready to go! 조합이 적립되어! 아 미친! 내가 잘못 쏘! 아 방금 내가 왜 헤드를 못쌌냐 방금 완전 내 실수 킬이었는데 총 반동이요? 예거가 더 심하죠 밴딧은 반동이 위로만 있어 위로 수직으로만 올라가고 예거는 좌우 상하 다 흔들려요 좀더 심하지 근데 둘다 똥파오라가지고 워낙 연사력도 빠르고 보통은 반동 제어를 하기 전에 죽죠 애들이 정확하게 쏘기만 한다면은 말이지 예거총이 좀 지랄맞기네 반동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익숙하면은 반동이 그렇게 안센데 처음에만 좀 세게 느껴져요 조칭 저임 조칭 조칭 10 seconds 5 seconds before insertion 80, 초짜지 10 seconds 5 seconds 80 80 80 80 80 이면 아직은 초짜죠 드럼 액티비티 오 아 아 놓침 떼놓고 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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